뺍니까? 스탑킹의 댄싱머신 김종민. 그냥 뭐... 잘 들어요? 친하지 않아요. 김종민 누구인 줄 알아요? 이름은 들어봤는데... 그분이 여기 나와 계세요. 여기? 네. 나와주세요. 김종민! 나와주세요. 아니 근데 아까 나 누군 줄 알고 인사한 거야? 형님 죄송합니다. 뭐 하시는 분입니까? 그냥 뭐 티비 많이 나오는... 아 죄송해요. 저 분이 가수입니까 아니면 연기자입니까 아니면 코미디언입니까? 노래 앞둘러 보시겠어요? 예 봐봐요. 아 아 아 아 아 아... 이럴 때 가수 아닙니까? 내가 너의 코를 꺾어주겠어. 여러분 소개합니다. 김종민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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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ch four update! fight! 이 노래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 노래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